가상기자 AI 리나가 선정한 오늘의 뉴스픽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본 이웃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A씨는 혼자 타고 있던 여성에게 이유 없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두 개 층을 내려올 때까지 폭행은 이어졌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남성은 복도 옆 인적이 드문 계단으로 여성을 끌고 가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비명을 듣고 나온 이웃 주민이 A씨를 제압하면서 범행은 멈췄지만 피해자는 얼굴과 갈비뼈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동에 살지만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가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리나가 전해드렸습니다.